오늘의 세계입니다. 판다가 두둥실 하늘로 떠오릅니다. 혹등고래와 가오리도 자유롭게 비행 중인데요. 중국에서 열린 세계 연날리기 축제 현장입니다. 50개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각자 창의력과 개성을 연에 담았는데요. 종이를 재료로 연을 만들던 전통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재료로 만든 연들이 한껏 날아오르는 모습. 용의 해를 맞이해 길이 200미터에 달하는 용 머리 진해까지 선보이며 수만 명 눈을 즐겁게 했다네요.